태안은 전국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고추 주산단지로 꼽힙니다. 올해의 고추농사는 풍년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태안은 물론 전국적으로 수확한 고추 상당수가 시장에 나가지 못해 창고에 쌓여있다고 합니다. 해당 지역들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인지 한보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농가 창고 곳곳에 건고추가 쌓여있습니다. 모두 최근 수확한 건데 팔지 못해 보관만 해둔 겁니다. 이 농가에서는 올해 수확량의 40%가 넘는 고추를 아직까지 판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고추 판로가 막힌 건 올해 생산량은 늘었는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는 줄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600g당 18,000원까지 했던 고추가격은 현재 7,000원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절반 이상 폭락한 겁니다. 코로나로 일손이 부족해 인건비 부담에 시달렸던 농민들은 최소한의 생산비도 건질 수 없게 됐다며 한숨을 내쉽니다. 항보이 없잖아요. 인건비가 외국 근로자 아니면 농촌에는 참 농사짓기가 힘들는데, 여자가 인건비가 12만 원, 남자는 13만 원인데요. 최소한도 가격 형성을 이루자면 근당 만 원 이상은 돼야 합니다. 태안을 포함한 전국 고추주산단지 14곳의 추정 재고량은 8,600여 톤. 생산량의 30%에 달합니다. 이들 지자체 단체장들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형마트와 직거래장터, TV홈쇼핑 등으로 고추를 팔아왔지만 한계가 있다며 정부의 수매를 공식 건의한 겁니다. 정부는 건고추 수매 여부 검토에 들어간 상황. 코로나19가 고추풍년을 맞은 농민들이 울상을 짓게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